이건 뭐예요? 이거 시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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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굉장히 이상하네 이건 아빠 꺼야? 크리스피 타코 이건 뭐예요? 비인 부리도 아 이거? 비인 부리도 알아 세븐일레븐에서 많이 먹었어 같은 거요? 네 근데 이건 사우시지 부리도 아니고 이건 비인 부리도 아니고 비인 부리도 아니고 비인 부리도 아니고 그니까 이건 비인 부리도 아니고 또 비인 부리도 아니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 그리고 난 난 다음에 아빠 얼굴을 막 발로 찼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빠가 준호 침대로 갔잖아 그렇게 좋아? 아빠 얼굴을 발로 찼어? 아, 괜찮아 이거는 뭐야? 약간 크런치야 타코를 왜 좋아하는 거야? 맛있어? 난 타코하면 이거밖에 몰라 이거 포텔라에다가 이거 안에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네 아우, 좀 춥다 지금 8월이잖아? 8월인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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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볼보 딜러 저기는 GMC 딜러 요 밑에는 또 렉서스 딜러야 아우 아우, 다운은 딜러들이 왜 이렇게 많냐 우리 집 앞에는 제네시스 딜러 잖아 응 아니요 아직도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우, 늦었다 오늘 컴퓨터 다 살려야 돼 late for what? 어? late for what? 원래 레귤러 워가 워가 에잇 8 AM이야 여기 we all need to go out the regular workout we all need to go out the regular workout we don't have to go out the regular workout 따뜻하니까 좋다 제가 얼음을 괜히 놨다 콜라가 원액이 안나왔어 파운틴이 물을 섞고 피로파이드 물을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컨센트롤이티드라는 원액을 집어넣거든 시럽을 시럽이 없어 다이어트 펩시인데도 아무맛이 안나 그냥 스파클링 먹으러 그리고 색깔은 약간 그레이시 그레이시 아빠 오늘 약먹는거 까먹었다 다이어트 펩시인데도 가방에 좀 있나 모르겠다 이걸로 아까 599짜리야 이게 이거는 699 해당 응 아우 시끄러 아빠 시끄러워 빨대가 종이네 종이빨대는 아우 입에 달라붙어 종이가 물을 흡수하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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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좋다 드라이에서 좋아 드라이에서 음 8월달인데도 오늘 63야 낮온도가 70몇도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아빠는 에어컨디셔너 뭐 이런거 크게 고장난줄 알았더니 네 프레온가스 만들면 되더라고 지금도 아직도 부족해 많이 놔야 돼 처음에 살 때 좀 넉넉히 살걸 네 실험실에 그거 있나 모르겠다 드라이버 지금 집으로 다 가져왔잖아 하드드라이버 이거 고치려면 아우 귀찮아 뭐 있겠지 네 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이거 아주 신기하다 네 안에가 텅 비어있어 근데 이거 되게 칼로리가 작지 않을 거 같은데 200칼로리 200칼로리 안에가 다 비어있잖아 퍼피 응 퍼피하다고 추워 추워 리필 되나 물어봐야되겠다 응 리필 프리래 응 지금 몇번 리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는 이상은 언 리미티드라고 응 아우 이거 되게 맛있어 미누메이드 뭐였지 그게? 스트로버리 레미네이드 아 스트로버리 레미네이드 되게 프루티해 프루티 프루티 프루티가 아니야? 프루티 맞어? 프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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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워 얼음을 괜히 넣었어 자켓을 가져올거야 네 바람이 살짝 불어 아이 시끄러아 좀 조용히 있고 싶다 엄마한테 전화 걸어볼까? 오케이 아 비싸 감사합니다 안녕 아 아 OUT 감사합니다.